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의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의 업계를 대상으로 지원체계 안내에 나섭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의 후속조치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가 지난달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열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 속도 180km 매시간로 배심도 40m 이상을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기수도권 지방도시의 필요성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SOC 포럼은 민자철 도사업 추진 사례로 신안산선 2단계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에서 XTX 추가사업 발굴 시 사업의 중요성, 업계와의 소통 방안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문희선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광역급행철도를 발굴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지자체의 XTX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